안녕하십니까 김혜정입니다. 오늘 토크 3가 수행은요. 지난주에 출연해 주신 월주 큰 스님. 여러분들 정말 환희신 가득하게 친견하셨죠. 여마음이소 가득하신 스님의 모습 보면서 뵈면서 여러분들 머리가 절로 숙여지셨을 겁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스님과 말씀 나누면서 뜻깊은 시간 속으로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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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출가입단에 승리가 된 후에 은사로 모시는 분이 정금호 대선사입니다. 그 당시에 선승으로서 손꼽는 굴지의 지도자입니다. 그분은 주로 참선 연물 강정 주력 이런 것도 하라고 하면서도 그보다도 가장 으뜸가는 것이 참선이다. 참선 중에서도 가나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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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나선을 하는 스님들이 거의 80%가 가나선이에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으뜸가는 수행법이 가나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화두에 들으셔서 그야말로 끝도 없는 의구심이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웠던 젊은 시절도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해 주시죠. 네. 내가 처음에 법주사로 출가해서 스님을 배우니까 모든 걸 의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산이 푸른가. 왜 그 다음에 창구에 새가 날아오고 있는가. 꽃이 왜 피는가. 또 물은 왜 저 골짜기에서 흘러서 내려가는가. 해는 왜 뜨고 달은 지는가. 처음에 의심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모든 걸 사암을 의심하라고 하더만 내가 승려가 되는 1년 후에 그런 의심을 버리고 시심마 화두, 이목고 화두를 주시면서 다른 의심을 하지 말고 여기에 화두 일념해라, 의단동롤하라 이렇게 화두를 시심마 화두를 낳을 때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초기에 저를 들어가서는 선방에 앉아서 하고 화음사, 실상사, 선학원. 그래서 여러 군데 스님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또 독자적으로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화두들기가 힘들어요. 아주 뭐랄까. 자꾸 산랄이 일어나고 번뇌, 망상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계속 십수년을 하다가 나중에 종무 행정하면서도 주지도 하고 또 그다음에 총무원 간부도 하고 전라북 종무원장 겸 검사사 주지도 하고 그런 동안에 계속 화두를 들었어요. 지금 말하자면 어묵동정 행주자와 말하고 침묵을 지키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조용하고 행주자와 행하고 활동하고 누워있고 앉아있고 행주자와 앉아있고 누워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단없이 하란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화두 일을 하다 보니까 화두가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시간보다도 화두를 들리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더 의단동러, 의심을 가지고 그런 시간이 많아질 적에 그런 약간 번뇌 같은 걸 느끼고 그걸 느꼈습니다. 네. 그야말로 똑같은 이먹고 화두를 들어도 이렇게 오늘날같이 월주스님처럼 큰 어떤 족적을 남기셨고 또 일반인들은 똑같은 화두를 들어도 그 참구에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어지러움증을 많이 느끼는데요. 일반인들을 위해서 화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화음사에서 스님을 모시고 우리 스님이 주지로 계셨어요. 그때는 거기에 선사 스님들을 모아서 대담한 걸 봤거든요. 대담은 주고받는 얘기가 거기에 우리 정금호 큰 스님하고 또 그 도산스님이라는 분이 선과 교를 겸은 분이요. 이게 맨날 며칠을 무슨 말로 필문필다 하는데 그 주고받는 그런 말 가운데 그래서 원래 금강경 소식 나도 원래 비 없고 즉 말하자면 공간적으로 자기라는 실체가 없는 거다. 시간적으로도 항상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또 그러니까 모든 삼나 만상 모든 사물이 벌레 피해 있고 그런데 다음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진다는 현상적으로는 연기요. 네 연기요. 그러면 공이면서 연기거든요. 실천적이면서 중돌아요. 지난번에도 말을 못했지. 그런 것을 얼음풀 속에 거기서 먹도 갈라들이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당시에 함사에서 천운사를 가면서 간평 가을철에 배가 익으면 누럽잖아요. 간평. 얼마 소장도 될 것인가. 그 보아주로 여러 스님들로 가다가 보니까 창공이 훤히 터져요. 그런 공이란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관념적으로 안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신마 화두를 들고 금산사 주지 된 후에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 육병이 있어가지고 본래부터 저렴 오전부터 육아 안 좋았어요. 그런데 뭐 번뇌, 망상이 계속되고 또 여러 가지 사찰 정화 후에 살림사도 해야 되었고 복잡하다는 게 끌리다 보니까 아주 말할 수 없이 마음에 그런 망상이 많아요. 그런 무슨 마음이 안정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육병이 있었는데 그게 뭐 라면도 먹어도 걸리고 반야심경을 하는 동안에도 안정화 안 돼가지고 자꾸 몸이 흔들리고 또 뭐 피주사를 맞고 또 영양제 주사를 맞고 뭐 헬스탈 그런 소화제도 먹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밥 먹으면 새해 때 먹었는데 아니 백행이 백행이 뭐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 약도 던져버리고 그냥 이목고 화두했습니다. 이목고. 이목고라는 것은 뭐 본래 나의 육조스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 화두가 가나선 화두가 1700까지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목고 화두라는 사람이 거의 70%입니다. 5, 6, 1번 나의 한 물건이 있는데 그 다음에 머리도 없고 끝도 없다. 그 다음에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그런데 역시 받기로는 해와 달과 같이 받고 해와 달과 같이 받고 검기로는 칙통같다. 그런데 그 한 물건이 동용 중에 소소 영역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이거라고 잡을 수가 없어. 수부듣고 잡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는 것이 화두요. 이목고 이목고 그러니까 마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받으려는 뜻으로 마음으로 헤아리고 무슨 촉감을 느끼고 덥다 따숩다 이런 것을 모든 육경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을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이 뭐냐. 뭐가 일으키냐. 이것이라고 모든 그런 육근 육경을 보고 육근 작용을 일으켜서 안입이 설치니가 육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당체가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목고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것이 화두를 참선한 사람들이 참선한 스님들이 또 신도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그것이 우리 시민한테 받은 거예요. 그냥 불철주야 그걸 했어요. 했더니 3개월 지난 후에 마음이 안정되고 통일되고 그냥 망상이 들끓으니까 막 축글도 일어나니까 이것저것 우수사력 그런 거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도량석하고 새벽에 종소리가 들리들까지 잠이 안 와 나중에는 화두를 들고 난 후에 잠 그러면 12시 잠이 오고 그 다음에 9시 삼경 칠적에 자라고 삼경 종을 치거든요. 잠이 오고 그래서 그때 화두가 1년 된 후에 업장소 소멸되고 번뇌 망상도 줄어들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만 그래서 그걸 3개월 동안 불철주야 오면 가며 아천에게는 들어앉아서 그거 하고 주지를 하면서 종무리를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통일되고 안정되고 업장이 소멸되고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객관적으로 봐주고 금강경 오가이라든가 반야심경을 해석본을 여러분들이 해놓은 거 있어요. 타나심거라든가 임종군 거사가 해놓은 거라든가 또 신소천 스님이 해놓은 거라든가 보면은 그제는 아까 공을 느낄 적에 관념적으로 느꼈는데 나중에 그 몇 가지 금강경을 해석을 보니까 그러니까 딱딱 마음에 타요. 딱딱 체득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화두에 대해서 그런 뭐랄까 범열이라고 할까 그런 시열 같은 거 느꼈어요. 화두르고 그때도 건강도 좋아하지 그랬는데 그러나 이게 금지가 수승한 사람이 화두 참선하고 화두를 들여야 돼요. 금지가 연락한 사람은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참선 공부하는 것이 으뜸이지만 금지가 연락한 사람은 또 그 다음에 따라서 경공부도 하고 경독성도 하고 해안통투 지혜가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연불은 연불산매 현전산매가 되고 그냥 연불은 삶이나 자기나 연불은 대상이나 일체가 되는 연불산매경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주력하게 되면 업장 소멸돼요. 그러니까 금지 따라서 하는데 참선하게 되면 일촉 증립 열애지. 일촉 증립 열애지. 한 번 떼어서 열애 땅에 들어간다. 이게 경절문이란 말이에요. 속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금기가 수승하고 철저하게 화두를 들고 의단동로 의심덩어리를 붙들고 정진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화두를 들면 좋지만 그 다음에 경공부도 하고 경을 이름만 외우는 것도 공격이 돼요. 그러니까 경공부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연불도 하고 또 추력도 하고 그러면 그것은 정토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늦게 되지만 우회적으로 돼요. 즉 말하자면 늦게 깨달으면 경제에 들어가지만 그것도 깨달음의 길이요. 그러니까 다시 물으셨으니까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모둠을 하기가 어려우면 간경 연불 주력 이런 것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보살행을 해야 돼요. 보위행을 해요. 그러려면 남을 도우면 자기 집장이 끊어져. 그것도 대승 보살도를 실어놓은 거니까 그런 것도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도 되는 방법이 또 도로 돈수가 있고 도로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수행해서 깨달음의 도로 돈수거든요. 깨달아서 닦을 것이 없어. 닦을 것이 없는 거예요. 최상승 금기를 가진 사람은 가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돈수도 괜찮아요. 내가 재작년에 내가 달마 스님이 계셨던 소홀인구라고 초조사 그 다음에 해가스님 2조 3조 승찬 4조 도심 5조 또 홍인 계셨던 거 그 다음에 6조 스님이 법을 폈던 거 남아사도 가보고 그래서 선의 원류를 찾아서 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니 좀 그 5조 5조 홍인 홍인 스님이 6조 스님한테 법을 전했거든요. 거기서 발심해가지고 지도를 받고 깨달았어. 해능 6조 스님이 그런데 거기에 나이가 지금 그 당시에 정을 초산날 방장 스님이 돌아가셨대요. 큰 산문에다가요. 여기 있었더라고요. 상접 닮아 일맥하고 우계론은 닮아 일맥에 접하고 그 다음에 하전 능수 양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닮아 스님의 그런 법을 잊고 우계론은 그 다음에는 해릉심은 돈으로 돈수를 주장한 분이요. 신수대사는 돈으로 점수를 주장한 분이요. 북종이고 남종이거든요. 해릉심은 남쪽에서 법을 피고 신수 스님은 북쪽에서 삼전법을 폈는데 거기다가 현재 근기 따라서 공부라는 얘기요. 그래서 하전 능수 양가라 해릉에게 전어기도 하고 신수대사는 전했다. 양가에게 그게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말이에요. 돈 수도 뭘로 공부해서 참선해서 깨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뭐 그것이 이제 뭐랄까 조사선 돈은 아니지만 최상선 도너 점수도 수행하는 방법이니까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신수종은 다 몰라가고 말이에요. 지금 와서는 해릉스님의 남종선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선해수도 근기 따라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스님, 또 다른 맥락에서 보면 스님께서는 6.25 동란 직후에 출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 참으로 곤공한 시절인데요. 출가 동기가 참 궁금해집니다. 출가 동기는 서울서 형님이 계셨는데 서울서 그때 머물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6.25 민족 상장이 있은 후에 우리나라가 도탄에 빠져서 그냥 말할 수 없이 가난해요. 그냥 쑥대방이 됐거든요. 도시도 그냥 파괴된 건물이 줄비어고 벽돌이 깨진 벽돌이 그냥 늘려있고 제가 복구도 못 오고 농촌에 그 당시에 촉,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그래서 촉은 비록 연명하고 그랬대요. 그때는 내가 서울 있으면서 그때 이렇게 민족 상장 중에 이렇게 민족이 그렇게 전쟁을 해서 갈등이 심화됐는데 서로 남북이 원화로 잡혀있는데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모습도 말이에요. 가난하고 또 그렇게 민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좀 영원하게 평화스럽게 함께 상생하면서 공생하면서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고민하다가 법주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스님한테 승려가 됐는데 나중에 참으로 본격적인 수도는 우리가 정읍농고 시골에 농구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한 반학기 정도 시립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시립대학을 다녔 적에 서울에 그런 군상을 보고 다시금 가서 본격적인 수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영원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뭐 없는가 그리고 갈등 없이 평화스럽게 자유스럽게 사는 길이 없는가 그렇게 고뇌하다가 출가 입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20대 초반에는 또 불교 정화운동의 앞장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 시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화운동은 바로 승리가 되자마자 그래서 이제 56년부터 울신 배시고 서울에 와서 정화 마무리할 적에 그래서 조교 자기도 오고 사람은 자기도 오고 그때부터 이제 이어서 그때 분위기는 외색 불교 청산, 수행 공간 복원, 수행 풍도 조성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가장 어떤가는 가치요. 어떤가는 그런 과업이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그 뒤에 서울에 내가 기획국장도 오고 교무국장도 오고 종무원에 나중에 이제 전라북도 종무원장 겸 금산사 주지도 하고 그리고 대성 학원인데 금산중고대학교 거기에 내가 이사장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전라남도 통합종단 이후에는 또 수습대책위원장 해가지고 그때는 거의 다가 그냥 대성들이요. 전라북도도 130개 사찰이 한 103개만 사찰만 이렇게 놔두고 전부 대성 저리고 또 그다음에 전라남도도 말이에요. 거의 다가 그냥 대성들이 차지하고 살았다고요. 그것을 전라북도 정화와 전라남도 통합종단 이후에 지구승 주도하는 통합종단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내가 앞장서서 노력했죠. 그다음에 서울에 와서 경호부장도 3년 팔자고 그러고 총무부장도 2년 하고 그다음에 또 동국대학교 이사도 6년 하고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10년 동안은 수행기간이고 또 10년 동안은 종단의 정화이념을 개성하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서 종단을 보고 터락된 차량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내가 80년대에 초웅문장이 됐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정화이념 개성하고 하면서 모든 수행 공간을 만드는 거 수도원, 교육사원 하는 거 그다음에 포교, 역경사원 하는 게 도와주고 이런 것이 본분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단을 자주 불교 그다음에 불교사원 관리법 때문에 한때 덕을 봤지만 그것 때문에 종단을 안정시키고 이런 데는 종단을 안정시키고 종단을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한시적으로 불교사원 관리법이 정부에서 그때는 5일 6일 이후에 국가재건회의에서 그걸 통과해서 그 법 때문에 협조를 받고 종단 안정에 도움이 됐는데 그 법 때문에 또 자주적으로 창의를 가지고 종단을 발전시키는다고 제약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교사원 관리법과 그다음에 관계된 여러 가지 법을 5가지 법을 고치는 운동을 했습니다. 자주 종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주 종단, 자주적인 불교 종단을 구축해서 노력했던 때가 80년대 원장 된 후에 했던 일입니다. 그야말로 스님께서는 표면적인 불교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야말로 포교와 교육, 사회화 운동 켜켜로 다 그거를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총무원장 역임하실 때 그렇게 훌륭하게 수승하게 일을 다 해내신 것 같습니다. 그와 thể의 일반적인 불교에 대해서 예수의 신생시설 예수의 신생신이 예수의 신생생시설 예수의 신생시설 예수의 신생생신 예수의 신생생신 예수의 신생신 초기에 언급을 하셨지만 금호 은사 스님을 이렇게 두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호 스님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선지식들께서도 굉장히 총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개혁종단 총무원장 되기 전에 94년도 그다음에 80년도 처음으로 원장 되기 전에 많은 분은 우리 스님으로부터 지도를 많이 받았어요. 참선 지도를 받고 또 법문도 많이 들었고 청담 큰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많이 듣고 또 탄어 큰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많이 듣고 그리고 주로 그 세 분의 영향이 커요. 그다음에 같이 나이는 나보다 연배인데 승납은 비슷합니다. 광덕스님 같은 도반으로서 그분이 공사상과 보현행원 실천 그걸 또 주장하는데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견해가 같아가지고 같이 종단일도 하면서 또 그분으로부터 영향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외에도 월장 우리 사장님인데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월주 큰 스님께서는 총무원장 스님을 두 번이나 역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차지하고라도 또 사회화 활동을 사회화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데요. 말하자면 스님이 보시는 어떤 범세계관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스님이 바라는 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내가 처음에 80년도 원장이 되어서는 기간이 짧아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했고 그때는 어쨌든 예행 연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94년도에 개혁종단의 원장 된 후에 4년 동안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전부터 해왔던 사업도 개성하고 그래서 그때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래 해왔던 수행을 잘하도록 도우고 또 수행 기관을 만들고 선방 같은 거 보호하고 그 다음에 승가대학 종비생제도 강원을 잘 보호하고 지방 승가대학 그리고 포교사 역점을 두도록 바깥대로 눈을 돌리자. 불교를 아는 것만 불교를 전달하자. 포교사도 양성하고 역점 사업도 그 당시에 30년 만에 정부로부터 330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일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쳤어요. 개혁. 개혁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운영 방법이라든가 또 복지사업을 하는데 바깥대로 눈을 돌리는 일이라든가 또 사회 참여를 하는 데도 관심을 갖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종원에다 그런데 종전에는 참선, 연불, 강경, 주력 이런 걸 하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도대양성. 두 번째는 포교, 역경 이렇게 단순하게 했는데 바깥대로 여러 가지 교육사업도 해야 되고 복지사업도 해야 되고 노인복지도 해야 되고 아동복지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도 해야 되고 출판사업도 해야 되고 인권 문제도 관심 가져야 되고 통일 문제도 관심 가져야 되고 환경 문제도 관심 가져야 된다. 환경. 생명운동. 이렇게 해서 종원에다가 다 종원을 넣어서 그렇게 내가 첫째 개혁종단 출범할 적에 처음에 대회를 할 적에 내가 최초로 선업무를 낭득했어요. 그때. 그리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원장이 됐는데 그래서 안에 전통해왔던 사업도 하고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어요. 또 주장했고. 그래서 비교적 사회 참여를 해서 아까 여러 가지 공명성 운동이라든가 경제적인 실천 그런 연합운동이라든가 경제적이라는 건 자기가 노력만 마치 대가를 받고 사야 된다. 분배정의를 하는다든가 또 통일 문제에 관심 갖는 일이라든가 또 뭐 공사... 환경문제 생명문제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면서 종단의 개혁도면서 깨달음의 사회운동으로 바깥대로 눈을 돌려서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에 함께 상생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운동을 하면서 바깥대로 눈을 돌렸습니다. 네. 말하자면 월축크 스님께서는 작게는 불교 내부적으로 크게는 범세계적으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실천에 옮기셔서 그야말로 타의 모범이 되고 계십니다. 스님,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까 종전에 언급하셨지만 훌륭한 선지식들의 총애를 받으셨지만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지도자로 거듭나 계시잖아요. 지도자의 덕목,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의 덕목은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뭐라고 할까? 철학이라고 할까? 내 사상은 처음에는 공사상에 바탕을 두고 또 그 실천적, 그 다음에 현상은 하나가 아까 연기법을 그걸 내가 또 그걸 또 믿고 있고 그 연기가 진리라는 거 그 다음에 실천적인 면에서는 중도라는 거 이것이 내 사상의 또 철학의 근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승보살도를 실천해야 돼요. 대승보살도라는 것은 이제 보시하고 또 지계하고 모든 약속 불자들은 계유를 지키고 국민들은 국법을 지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계하고 그 다음에 인욕하고 참고 견디고 이 세상은 인욕의 세계니까 사바세대는 가민 세계예요. 참고 어려움을 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진하고 자기가 수행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계속해야 되고 또 남을 도우려는 마음 먹었으면 계속해야 되고 또 뭐 공부를 잘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계속 정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선정, 마음을 안정시키고 참선연불광경 주력을 통해서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지혜 바람이 어렸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보살도 정신이 그것이 내 사상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화암경의 보윤행원 사상 소위 보윤행원 사상을 실천하는 것 보윤행원 10대 원 있지 않습니까? 보윤행원 보살이 주장했던 것 그래서 화암경에 가장 으뜸가는 것이 문수보살은 지증보살이요. 지혜를 덜찍자. 지혜를 으뜸을 삼고 있고 보윤행원은 자비를, 행원을 으뜸을 삼거든요. 그런데 화암경에 지혜를 으뜸을 삼는 문수보살보다는 보윤행원 보살이 더 중심적이란가요? 더 으뜸가요? 그래서 화암경에 보윤행원 사상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아까 말한 육파람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화암경에 말하는 보윤행원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덕목이고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우리 신의 가르침도 그렇고 경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세계가 또 일화하기 때문에 또 한 곳이요. 또 한 몸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깥대로 자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월축군 스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 불가뿐만이 아니고 지도자 많은 지도자분들 또 가슴 깊이 수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스님 또 불교계의 지도자로서 또 시민운동의 대표로서 또 사회 원로로서 아주 존경을 받고 계시는데요. 우리 불교계가 우리 불자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일이어야 됩니다. 우리 지구촌에 경제 위기도 금융질서를 탐욕 쓰는 사람들이 잘못을 악용해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를 다루고 금융을 다루는 사람들도 마음을 비해야 되고 또 제도를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쳐서 새롭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미국도 잘 살고 우리나라 잘 살고 또 그다음에 가난한 나라 잘 살도록 공존하면서 공생하면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금융질서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음을 비우려면 우리가 참선연불 강경 주력해야 돼요. 그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한 가지는 자비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가치보다도 자비가 어떤 가치입니다. 자비가 부처님이요. 부처님도 이 세상에 일제중생을 자비심으로 제도교에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이웃을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에 살도록 자비를 실천한 일을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원주 코스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두 번씩 걸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비 이타행을 손수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여주신 스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곁에 늘. 선생님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스님 친견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음을 흐트러트리지 말라라는 경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야말로 가시덤뿌리고 척박한 이 땅 위에 곧은 길을 스님께서 내셨습니다. 그 길 따라서 스님의 길을 따라서 더 큰 지혜, 더 큰 길을 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불하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